안녕하세요. 1년 보증업체의 굿모닝 추억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좋은 차량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잘 골라드릴게요. 안 좋은 차는 안 좋다고, 좋은 차는 좋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바로 K9, 더 뉴 K9 차량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매물 자체가 일단 이렇게 리스트가, 보유 리스트가 있습니다. 매장에 오시면 무려 42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물이고 지금 보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새로 들어온 차량들이 전부 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V6 엔진 자연 흡기, 출력은 300에서 370까지 나오죠. 복합연비는 8km에서 9km, 보석에서는 무려 11km까지 충분히 나옵니다. 연비가 대형차라서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파격적으로 예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가성비가 좋아서 하시는 거죠. 사실 대형차 중에서 이 정도 연비, 11에서 12km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부산에서 광주 갈 때, 광주에서 서울 오실 때 이 정도면 됐죠. 11에서 12면 너무 좋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멋진 차량을 소개할게요. 새로 들어온 차량이 꽤 많습니다. 한 대씩 보도록 할게요. 딱 10대만 추천드릴게요. 이 모델 노블레스입니다. 3.8이고, 1390만원, 17년식에 22만km 연식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아요. 17년식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도 가격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검정색 바디 이 모델, 볼게요. 성능 점검 봐야겠죠. 보시면 펜다 단순 교환만 있었고 어? 미세니유 두 개나 있네요. 어허, 제가 참고로 미세니유 두 개 있는 차량은 추천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이 차량은 첫 번째 추천 차량인데, 뺄게요. 좀 별로죠? 좀 별로입니다. 저는 좀 잘 사야 돼요, 중고차는. 미세니유 두 개 있으면 전에 타치터 분께서 관리를 그만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다음 모델은 이그젝티브 등급, 1630만원, 15년식입니다. 9만 8천 킬로. 이 모델, 일단 색상 자체는 검정색 바디, 검정색 외관입니다. 검정색 실내, 전부 검정색이에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 모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방 감지 센스까지만 있네요.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도 있습니다. 일단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네요. 메모리 2단계, 그리고 열선 통풍이 들어갑니다. 이 모델 나쁘진 않네요. DIS 들어가고요. 그리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전자파킹까지는 다 옵션이 들어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차량 반자율까지 다 됩니다. 사선이탈 반자율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편이죠? 이 정도면. 너무 좋네요. 옵션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보시면 X 표시가 펜다에, 그리고 도어에 하나 있었고, 황금 하나 있었습니다. 이쪽으로만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차는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5.0입니다. 퀀텀이에요. 이 모델은 일단 연비에 무관심한 분, 연비 관심 없으신 분, 아무런 한계가 없으신 분, 연비 안 따지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 컨텀이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거의 뭐 다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컬팅이 들어갑니다. 시트에. 그리고 워크인 들어가고요. 9인치 내비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타이어가 좀 달았네요. 좀 아쉽죠? 그리고 멋진, 보시면 어라운드 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측근감지기 들어가고요. 뒷좌석 모니터가 들어가요. 컨텀이라서 뒷좌석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뒷좌석 전동 시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양방향 통풍이 전부 다 들어가고요. 워크인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서커텐, BIS 전부 다 후서컨트롤러에 없는 옵션이 다 없이 다 들어가죠? 이 모델 추천드리고 싶죠? 괜찮죠? 이 정도면? 에어서스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에어서스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퀀텀으로 가야겠죠? 주행거리가 6만km밖에 안 탔고 17년식에 2320만원입니다. 전자식 파워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양핸다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하고 해요.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이 차량. 에어서스 필요하신 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이 차입니다. 검정색 바디 차량이고 이그젝티브 등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15년식이고 1380만원 가격 자체가 일단 너무 싸죠? 이 차. 법인 대표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검정색.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시면 너무 이뻐요. 지금 좀 안 예쁘게 나왔지만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이쁜 차예요. 뒤쪽으로 세 군데 교체가 있었어요. 여기는 판금이죠. 하나 둘 셋의 트렁크 부분.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저는 이 차량 추천드릴 거예요. 이 정도면 추천드립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80%. 뒤에 시트맨의 모습. 오 너무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워크인 하이패스 사이드 커텐 들어가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있어도 저는 뭐 사실 좀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옵션에 대한 그렇게 욕심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고요. 이 모델 저는 추천드립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시트가 일단 너무 깨끗해요. 시트가.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2850만원. 오 가격대가 일단 엄청나죠. 이렇게 비싸다니요. 하지만 5만 킬로고 18년식의 노블렛습니다. 슈퍼비전 계기판이 들어가고 그리고 멋진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풀 LED가 들어갑니다. 풀 헤드램프가 들어가죠. 자 이 차량 어때요? 외관 자체가 일단 상당합니다. 두줄램프는 역시나 유명하고요. 파워트렁크 들어가고요. 뒷좌석 후속. 와 엠블렘 쩝니다. 자 이 모델. 엘렉시콘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열선 통풍. 그리고 축하판 감지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자 이 모델 추천드리고 싶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 성능점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좋아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감찰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오 30만 킬로 탄 차가 있네요. 오 이 모델. 30만. 오 좀 부담되죠. 오 킬로수 때문에 좀 부담됩니다. 저는 좀 보류할게요. 보류. 자 다음 모델. 이 차인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이 모델은. 1,620만원이고 노블레스입니다. 가격대가 일단 너무 착하죠. 16년식인데 9만6천 킬로. 일단 아마 사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자 이 모델 한번 볼게요. 어떤 사고가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차선이탈 반자율이 같이 됩니다. 성능점검 볼게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사고가 좀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호. 좀 많이 있네요. 하지만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네요. 보니까. 자 미세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 모델. 사고차가 괜찮다면. 저는 추천드릴게요. 일단 치명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자 사고차도 괜찮다면. 추천드릴게요. 사고에 민감하지 않고. 사고차를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타보신 분들. 특히나 옵션만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차 타셔도 됩니다. 파울트렁크까지 있고. 듀얼 모니터까지 있어요. 옵션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량을 무조건 버리기는 아깝죠. 자. 이 모델. 추천드립니다. 사고차 괜찮으신 분. 그리고 사고차도 많이 경험해보신 분. 그런 분에게만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K9 차량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새로 들어오면. 가장 전국에서 발빠르게 소개하고.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